내 영상 보러 왔구나. 응?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우리가 보면서 진짜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나는 거 같은데 저기 나고 와서 냄새가 나는 거였어. 나는 또 어디인 줄 알고. 뭐야 냄새까지? 냄새가 이렇게 좋다고. 근데 웬만하면 진짜 우리 좀 장난하지 말고 좀 목숨 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을. 이거만큼은 나지 말고. 야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의욕이 확 오르네 또. 맛있을 때 먹읍시다 빨리. 그렇습니다.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. 1라운드 틀릴 때마다 총 7인분인데 절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. 절반이요? 절반이라고?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못 맞췄을 때 이 음식은 버리냐? 버리는 게 아니죠. 내심 먹어줄 손님. 특별 손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먹방 스타 입살군 펜디님. 먹방. 이거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? 아니 이분이요. 제가 이분 방송 자주 보거든요. 근데 진짜로 앞에도 입 짧은이라고 돼 있잖아요. 입이 안 짧아요. 입이 안 짧아요. 입이 긴 사람이에요. 엄청 많이 드세요. 스펙쯤 좀 알려주세요. 어느 정도 드셨는지. 한참 먹었을 때는 삼겹살 한 4kg 정도 먹고. 4kg요? 4인분. 이거는 킬로를 합니까 킬로. 4인분이 아니고. 4kg. 4kg래. 4kg 먹고 볶음밥까지 했어 볶음밥 이렇게. 그 와중에 문세윤 지기시면서 밥 먹었어요. 밥 먹었어요. 뭐 이런 거 먹고 싶어 버려요. 탄수화물 조금 또 강하거든요. 나는 공복이거든요. 우선은 또 강사용 온다. 야. 공복이. 아. 못 보기 싫어 버려. 한데 이거 봉지기는. 뭐, 뭐 먹으라고 그래요. 그럼요. 그럼요, 잘해요. 공복이 잘합니다. 실패! 아, 지금 이제. 저거 걷어가네. 이거 살짝, 그렇지. 생각 올려야 돼, 생각 올려야 돼. 생각만 올려도, 생각만. 갑자기 확 배고파했어. 진짜 손 집어넣고 진짜 시달릴까, 진짜? 흰님 씨, 쌈 안 싸먹습니까? 저게 입에 들어가, 저 쌈이? 저는 계속 먹어, 진짜. 다 먹었어, 세 개. 네? 거짓말. 세판이 날아갔습니다.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돼요, 입에 넣으셔도. 자, 날아 먹자, 먹자. 예, 드세요. 네, 탄하게. 어마어마하게 맛있겠다.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야, 그래. 다음 거 그냥 맞춰보자고. 첫 컨테이 맞추죠, 다음 거. 야, 소름 돋았어, 진짜. 오우. 와우, 와우, 와우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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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렇게 먹어? 더욱이 먹고 가겠네. 음, 장어가 부드럽네. 아, 근데 이게 먹으니까. 승부욕이 생겨요. 승부욕이 생기네. 아, 근데 따끈따끈하네. 아직도 그렇지? 음. 다 맛있네. 잘하는 집이네, 집이. 아, 맛집이에요. 남은 거. 계속 드실 수 있어요, 또 남은 거? 자, 혜리 씨 없어요, 이제. 혜리야, 들어와. 빨리 와, 빨리 맞추고 다른 거 먹자. 자, 맞추면 또 나와요. ㅋㅋㅋㅋ